Q. 패스토로에서 1년 전부터 기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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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하고. 기대만 하게 만들었던 초미니 테이블톱이 지금 출시가 됐는데, 어느 정도로 작냐면 시스템 공급 박스 안에 그게 넣어집니다. 넣어지기 때문에 그 제품을 보고 올 거예요. 가면은 바로 실물 볼 수 있으니까, 보면서 제가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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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면 되지?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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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 번에 뵈고 계셨죠? 네, 오랜만에 계셨습니다. 오늘 툴과이지 너무 고생하셨고, 다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네. 제품 오늘 너무 잘 봤잖아요. 네. 이게 지금 1년을 거의 기다려서 본 제품인데, 오늘 반응도 다 보셨고, 본사에서 기대하는 사항이 있을 거예요. 이 제품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제가 처음에 이 제품을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기존에 없는 제품이 나왔다 이렇게 혁신적인 충전 테이블소가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이렇게 정밀하고 조용하고 컴팩트한 테이블소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패스툴이 가장 패스툴스러운 제품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목수들이 필요한 사항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정말 부드러움이나 그런 것들이 만져보시면 진짜 다르거든요 저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실제로 만져보시고 그리고 정말 패스툴이 이런 회사구나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풀렸을 때 본사가 기대하는 반응은 뭔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게 패스툴이구나 하고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존에 테이블소가 무서웠던 분들도 계시고 시끄럽고 그리고 테이블소가 아무래도 너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 작업을 하실 일이 있는데 이렇게 큰 필요가 없는데 하셨던 분들 아니면 마루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조금 위험한 콥다이를 쓰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진짜 안전하면서도 그분들의 건강도, 작업 환경도 책임질 수 있는 저희 제품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 작업 환경도 책임질 수 있는 공구로 잘 쓰셨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잼툴의 최실장이라고 하는데요 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알죠 뭘 몰라요 뭘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철물점TV 애청자인 건 다들 아시죠? 네 드디어 이렇게 또 채널에 나오게 됐네요 유튜브랑 인터뷰 하니까 인사가 다르네 하하하하하 원래 이렇게 자세히 하시던 분들이다 보니까 네 오늘 어떠셨어요? 아 진짜 뭐 다들 저랑 똑같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정말 혁신적이다 그런 걸 확실하게 느꼈던 것 같고요 정밀성 진짜 대단하고 휴대성이 진짜 나는 그게 너무 휴대가 미쳤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사이즈가 누구도 하지 못한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공구박스 안에 공구가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뚜껑먹대는 완성이 되니까 공구박스도 크지 않다 어 이거 꽤 작은데 했는데 열었더니 역시나 더 작은 게 나와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거 테이블스토가 들어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저게 죽어도 모를 정도로 그렇죠 절대 절대 여기 테이블스토 들어있어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안 믿죠 안 믿죠 이게 진짜 영상으로 다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시면 훨씬 더 작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까 서로 그 얘기도 했죠 큰일 났다 할 말 너무 많다 어떻게 줄여야 되냐 맞아요 뺄 부분은 빼야 될 정도로 맞습니다 할 말이 굉장히 디테일하지 네네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철물점TV가 시간을 아껴드리려고 뺄 걸 빼실 거예요 네 다 설명하지 못한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신 영상보다 더 좋은 더 많은 더 다양한 기능들이 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맞아요 네 뭐 참솔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장단점은 확실하게 얘기를 할 거니까 네네 믿고 잘 봐주시면 좋을 거 같고 마지막으로 혹시나 저희 채널 시청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철물점TV 출연하게 해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철물점TV 애청자분들 앞으로도 꾸준히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채널도 한 번씩 놀러 오세요 말씀 잘하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랜만에 겠습니다 네 아실 텐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한 번 제 현장에서 오셔서 한 번 인터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카펜터 그룹의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목수 김채입니다 실력자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4대 발대식에서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 이게 대폭 줄었잖아요 거의 절반으로 절반 이상 그렇죠 그렇죠 손목은 좀 어떠세요? 아 제가 현장에서 사실 이제 제가 여자라고 해도 똑같이 무거운 걸 들고 날아야 하는데 제가 이제 손목 인대가 좀 늘어났었어요 근데 그때 저 만나봤을 때는 이미 늘어난 상태로 제가 좀 무리하게 제 몸 관리를 좀 못하다 보니까 그 늘어난 게 이제 인대가 끊어져서 지금 이제 수술을 했고요 지금 이제 실밥도 풀고 지금 지금 괜찮아요 지금 그러면 요양 중? 네 재활 중 재활 중 네 재활 중입니다 얼른 나가시길 바라시겠고요 네 제품 첫인상 어땠어요 오늘? 제품 첫인상은 딱 보자마자 느낀 건 와 정말 작다 정말이 와 그러니까 시스테이너 박스 자체로 봤었을 때도 작았는데 그러니까요 뚜껑을 여니까 더 작잖아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컴팩트하다 였어요 놀랬어요 사이즈에 지금 보고 있는데도 이게 사실상 이게 지금 여기 옆에 어 여기 있네 이게 좀 비현실적이에요 사실 맞아요 너무 작아서 저걸로 현장에서 진짜 왔다갔다 편하겠다 왜냐면 사실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톱장이가 좀 큰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크단 말이에요 많은 공간을 자질을 하죠 네 그리고 차에 그러니까요 적재를 할 때에도 톱테이블 자체가 크다 보니까 제일 단점이 뭐냐면 연장을 상하차를 할 때 모든 짐을 다 내려야 톱테이블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연장을 체크할 때에도 현장에 저희가 연장을 정리를 할 때 안 쓰는 거 위주로 연장을 먼저 정리하고 마지막까지 일을 한 다음에 다시 연장을 정리해야 되는데 톱테이블이 차에 들어가야만 연장을 적재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좀 상하차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너무 컴팩트해서 그 최후의 보루로 남겨놓고 차에 실어도 아니면 조수석에 딱 실고 출발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맞네 조수석에 들어가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개념인데 조수석에 이렇게 안성벨트까지 딱 채워줘야 될 것 같은 정도로 너무 컴팩트해서 그런 상하차와 이동이 되게 용이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얘는 안정발때 채워드려야 돼요 그럼요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채워드리고 테트리스는 이제 100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이제 보통 패스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스테이너 박스들을 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포터블 톱다이도 다 있는데 보통 그런 친구들은 이런 부분이 다 노출이 돼 있어요 맞아요 덮개가 없거든요 근데 덮개가 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재도 가능하고 테트리스도 너무 가능할 것 같아서 얼마든지 쌓고 이동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캐 보시기도 캐 보셨잖아요 네 성능은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써본 걸로는 우선 톱 자체라던가 모터의 성능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소리 한 번 놀랐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 네 헤엑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좀 고장난 느낌 같기도 할 정도로 소음이 좀 적어서 모터 나갔나? 네 저희가 보통 현장에서 아파트 현장 같은 경우는 일찍 왔어도 8시 반 9시를 넘겨야 작업을 해야 되는 소음 때문에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파트 현장 같은데요? 소음이 좀 예민하신 분들은 저희가 현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데 우선 소음이 너무 작아서 좋았고 소음이 작다고 해서 톱의 성능이 좀 낮은 것도 아니었고요 맞아요 좀 컴팩트한 사이즈만큼 좀 컴팩트한 작업 좀 작은 거를 작업할 때 그리고 현장 마감할 때 이렇게 조그만 소품을 만들어 드려야 되거나 어디 하나 마감을 놓쳤거나 그럴 때 끝까지 남겨놔도 되는 연장으로 쓰기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남겨놓기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요 마음 일단 뭐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실으면 될 것 같은 실으면 돼 네 더 써봐야 알겠지만 네 기대가 많이 되는 제품이긴 해요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네 걱정도 되기도 하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이럴 수는 있어요 어 툴 가이드 됐으니까 좋겠다 제품 받았으니까 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더 어려워요 저희는 사실 이 제품을 물론 저희가 수고하는 만큼 제품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이걸 많은 분들한테 잘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선보여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야 되요 네 그럼요 이건 이 부분이 이렇고요 또 다른 피드백을 또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기쁘지만 머리가 아프다 너무 좀 이렇게 부담도 되죠 많은 사람들한테 이 제품을 장단점을 저희가 이렇게 샅샅이 파헤쳐서 좀 정보 전달을 잘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네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만약에 써봤을 때 다시 한번 찾아가 가지고 영상을 찍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 유튜브 시작하신답니다 네 최인 목수님 유튜브 시작하신다는데 아직 채널 정하셨어요? 아 저 그냥 목수 김채희로 채널만 파 있는 상태로 계속 있었거든요 영상은 없고? 영상은 아무것도 없는데 구독자가 지금 49명이 지금 있어요 49명이면 보통 지인들이죠 예전에 방송했었을 때의 그분들이 그분들을 49명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 시작하려고요 목수들끼리의 커뮤니티가 좀 이렇게 교류가 많다 하면 많은 게 사실 목수거든요 맞아요 저희끼리는 경쟁사들 같지만 교류가 엄청 많아요 근데 교류가 많지만 왜 그런 거 있죠? 친한 친구들끼리만 노는 느낌이라 많은 목수들하고의 교류를 더 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목수분들을 제가 만나서 알려드리고 싶고 현장도 그렇지만 진짜 내장에서의 꿀팁 같은 거를 좀 짤막짤막하게 좀 보여드리고도 싶다 물론 그런 목수분들도 많지만 지금 기존의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 목수분들이 현장의 전체의 그림을 영상으로만 쭉 틀어놓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렇죠 보통 타임랩스로부터 많이 걸어 그래서 답답한 부분을 조금 한 번씩 긁어드리면 좋겠다 그리고 저로 인해서 목수들끼리 교류하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콜라보 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럼 다음번에 또 한 번 제가 그때는 제가 위치를 한번 바꿔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궁금해하세요 저를요? 네 다음번에 한번 제가 궁금한 질문을 역으로 한번 해보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저희들한테는 저희가 직접 사보지 않은 제품들을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다리 교과 역할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무슨 제품을 사기 전에 어떻게 보면 그 검증? 베스트 리뷰 같은 느낌이시거든요 네 왜요? 부담부담되고 아니요 그래서 모든 목수분들과 모든 작업자분들은 모르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럼요 철물점TV님은 진짜 연예인이죠 항상 잘 지켜보고 있고요 다음에 또 다른 기회로 또 이렇게 뵀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클로징으로 할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 앞에 인터뷰를 해주신 세 분께서 제 할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너무 기대도 컸던 제품이고 너무 많이 기다렸던 제품이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괜찮은 제품이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써보고요 장단점 확실하게 찝어서 영상을 찍을 텐데 아마 덜어내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영상 기다려주시면 제가 빨리 편집을 해가지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철물점TV이었고요 5시간 운전해서 내려가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